무슨 얘기신데요? 내가 마음대로 먼저 얘기할 순 없고 애들 오면 허락받고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긴데 애들 허락을 받아요? 성현이 얘기해요 애들 오면 같이 얘기해요 왜 불을 꺼놨어? 우리 내 식구 가족이 된 걸 축하하자고 성현이랑 햇살이랑 같이 준비한 거 엄마 촛불 우리 내 식구 앞으로 잘해봐요 엄마 엄마 뭐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? 당신 시어머니가 뭘 당할 줄 알고 거기서 내 아들이랑 그러고 있어?